귀에만 하시나! 상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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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하잖아 응 상현이 상현이 카메라 너무 멀어서 그럴까? 응 카메라라고? 그래? 그런 문장 상현이 그러면 우리 지식을 시어라고 그러면 사성으로 V 안녕하세요 시어로 로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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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? 음? Vって.. V.O 뭐 하길래? 위? 오케이, 오케이 거기로? 오케이 얘네랑 저희쪽이 맞아 그 G.O V.O 뭐 하게? 뭐 하게 돼? 어떻게 하면서? 아아, 하이! 오케이, 오케이 하이, 하이! 오케이, 이렇게 말하나? V.O 지금 V.O 하고 있어 아니 혹시 몰라서 말해줘요. 비즈엠? 아 여러분! 오늘 저희 One More Time 티저가 나왔어요. 일본 이거. 맞아요.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? 그치 나 너무 어색해. 나 앞머리 너무 떳어. 고맙습니다. 노래가 아직 안 나. 이번에 뮤직비디오 티저에도 나왔다시피 저랑 나연언니는 좀 테니스를 하고 약간 막 권투? 권투? 복싱? 다연이랑 채영이가 복싱이거든요. 난 사람들 뭔지 모르겠다. 아 진짜? 그럼 말하면 안 돼. 그래도 내 준비가 말해야 되는 것 같아. 멈췄졌어. 아 지금 여기 말 안 하면 채영아가 말을 어떻게 하지? 아 말을 상관없는데? 모모는 나왔나? 나는.. 모모가 요리사예요. 응? 그치? 요리사지. 나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요리사를 하자. 아니야 그러면 너 요리사 하지 말고 아보카도 해. 아보카도처럼 한 번 덜고 아보짱! 카도짱. 저희가 일본에서 앨범을 냈지만 일본 오리지널 곡으로 처음이니까 그쵸. 굉장히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거 까맣게 나오지 않아? 나만 그런가 봐.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 진짜 귀신 같아. 너무 위에서 딱 떨어져. 이렇게 들어가봐. 나 진짜 귀신 같지 않아? 진짜. 이게 근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. 제일 밝아. 아니 옵셰바야. 진짜? 나 제가 모델을 할게. 그거 아니야. 그 옆에 있는 거야. 이거야? 어? 우리 이거, 아 이거구나 좋아, 얼굴이 안 보여서 좋다 좋다, 이렇게 계속 하자 안 보이는 걸로 해주면 안 돼? 안 보이는 거 하러 하면 아, 그럼 이정구 사실 브이앱 틀어놓은 것도 이렇게 어색하게 보셨네 나도 이렇게 어색하게 보셨어 아, 나 이거 좋아, 이거 이거 너 같은 거 우리 오늘 댓글을 읽어보자 V 제목 뜻 그래, 제목 뜻 맞춰보세요 V사티 어, 그래 우리, 제가 한때 그런 거에 빠져있었거든요 핸드폰 리뷰 같은 거 후기 이런 거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, 미나리 왔어요 내가 불렀어 저희가 V사티 모델 있지 않나요? 저희가 V사티를 가지고 왔어요 너가 멀어서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못 먹어 나한테 좋다 사람이, 사람이 아니 거죠 사실 짠 사실 나는 네 네 네 네 네 뭐야 티저히 티저히 노래도 나왔네 티저히 노래도 나왔네 사람이 때문에 전화 와요 전화 와요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 마 괜찮나요? 괜찮아요, 오빠 이미 다 공개됐잖아 우리 원스들, 오빠 다 알아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빨리 맞춰봐요 제목 무슨 제목? 우리 제목 아까 그걸로 했잖아 아, 맞춰봐요 미나 이쁘게 나온다 응 그럼 그대로 있어 어,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캡처해야 원스들 내가 피해줄게 난 곰돌이가 돼줄게 깻잘 아,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어 다 없어졌어 어, 그랬다 어, 어떻게 다 맞췄어 뭔데? 우리가 원스의 꽃이야 아니야 땡인데 우리가 원스의 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스의 꽃이 아니고 꽃이야 우리가 원스의 꽃이 아니고 꽃이야 그는 이상하잖아 어 어 핍처 핍처? 어 핍처? 어 핍처? 핍처? 너너보다는 잠깐이었지만 핍처 오케이 You know 잘 스파 파 저희는 지금 어 행사를 하러 왔어요 롯데 면제 페스티벌을 벌써 저희가 몇 차례나 이렇게 하러 왔는데 좀 뻔했어 어쨌든 앨범? 저희는 이제 곧 무대 올라가야 해서 광고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즐거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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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스 저랑 지금의 마음이에요 네 나는 말 못해서 미안해 네 그러니까 나 가만히 있기만 나도 가만히 있었어 그래도 우리 만났으니까 내일 또 봐요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안녕 빠이빠이